최근 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웅동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를 두고 창원시와 민주당 시의원단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창원시 책임을 강조한 자체 감사 중간 결과 발표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창원시는 법원 결정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창원의 책임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해 웅동일지구입니다. 이곳에는 레저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36홀 골프장만 들어섰습니다. 호텔과 요트장 등 나머지 사업은 1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업 주체인 부산진해경제사유구역청은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공동사업 시행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창원시는 곧바로 자격 박탈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예견된 참사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시의 자체 감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이 창원시라는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에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창원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흥 감사 결과 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문 어디에도 자체 감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자체 감사 중간 발표가 기각 결정의 주된 이유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시행자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공개 발표한 창원시의 편을 들어줄 리 없다는 겁니다.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하게 잘못된 감사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이후에 본안 소송으로 가든 대책사업자 지정으로 가든 어떤 절차를 밟든 간에 잘못된 감사를 인정을 해야 된다. 진해홍동 1지구 개발을 놓고 집행부와 민주당 시의원단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창원시는 이번 주 안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